대표님한테 깜짝으로 드리려고 샀는데 저를 갖다드리는 영상을 찍어오도록 할게요 네, 내가 좀 먹으러 올게요 네 이거 찍는데? 누구세요? 세종부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거 찍는데? 짜잔 선물 뭔데? 깜짝 선물 빨리 더 기뻐해 뭔데? 뽁뽁이는요? 뽁뽁이 더 하고 있어 이거 혹시 콩이 선물이라? 응? 뭐야? 뭐게요? 뭐야? 뭐게요? 핸드크림? 아니 아니에요 다 같이 먹어볼까요?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두개가 어떻게 돼? 이거 지금 엄청 말도 안 될 것 같은데? 이거 뭐야? 그거 뭐게요? 다현재 맞아요 너무 치운다 완전 치욕 아니야? 맞아요 맞아요 맞네? 그건 리필 그건 리필 이건 혹시 네일죠? 코로나 케이스 네일 맞아요 핸드크림 맞아요? 어 몰라? 어 맞네 맞네 저 맞네 저거 귀엽네 어? 울어요 어 저기 해줄래? 우와 대박 너무 이뻐 그렇죠? 다현언니 가게에서 그립독 사서 끼워요 안되겠다 저 사줄게 어 완전 잘 시작했지 진짜 감동 근데 향이 너무 좋아 이거 어떤게요? 이거? 그거요? 저도 몰라요 처음 사봤어요 알았어 알았어 이런거야 오 대박 냄새 나요? 응 어 왜 나야 돼? 에어컨에 끼워넣으면 냄새 많이 나는데요 어 아닌데 리필 안 난다 어 어 어 안 나요? 음 음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 어 나는가? 바이러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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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바이러니까 어 네 바이러니까 바이러니까 손하자 네 땡큐 아니 둘 다 향이 없는거 verdad 근데 절대 favour 향이 나온척한거 아니야? 이거 끼우면 어떨까? 아 근데 진짜 좋아 오! 무엇이냐? 오! 무엇이냐? 이 여성 차에? 가짜박보조로 혹시? 네 가짜박보조로